안정적 카메라 바라보시고 촬영한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, 네. 한 번 세 네 두 좋습니다, 네. 한 번 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옆 예쁘다! 선남, 선년의 학습자 어머 어머 같이 웃어 너무 예쁘다 웨딩 찍는데 어르신들 안 오시는데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수민이는 웨딩 촬영을 하는데 거기에 사둔 되실 분들 그분들도 초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 아 가족사진도 같이 찍자 근데 이거는 수민이하고 원혁이하고 우리 수민이 엄마하고 모르게 아 깜짝 또 되게 좋아하셔 깜짝을 근데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붕허님이 다 같이 사진도 찍고 오 멋있는 톡섬과 함께 그렇죠 바라보셨다가 똑같은 표정만 하지마 다 달라 조금씩 안 달라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도 자 그대로 정은 재개님 카메라 오 재밌겠다 자 이제 카메라를 말아봅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말아봅니다 이거 좋아 ... 우선 옷이랑 대단하시다. 진짜 찐 감동이다. 부모님 의상이죠. 어머 어머 어머. 사실 저런 부모님이 어딨어, 그치? 없어, 없어. 세상에 없어. 이형기 선배님밖에 없어. 우리가 하기 바쁘지. 저런 일이. 옷을 다 준비하신다. 와, 너무 감동이다. 진짜 긴장해요, 이 소리네. 어머. 어머, 케이크는 또 저렇게 가리고 여기서 이제 두 분이 갈아입는 거야 나는 저쪽에서 갈아입는 거야 귀엽죠, 이런 거 보니까 작전 장난 아니네 안 그래도 아버님 걱정이 많으신 스타일이신데 저 날... 이게 다... 다...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저게 그냥...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그렇죠 진짜 마음이 동해야지 하는 일이야 사실 귀찮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럼요 어? 왔다, 수민이 엄마 왔다 잘... 왔... 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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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님은 아시지, 이 계획을 아니 몰라, 어머님도 전혀 모르시는 거 같아 그냥 웨딩 촬영으로 오지 네 뭐하고 있어, 수민이? 촬영? 세 번째 드레스를 갈아입고 있어 한번 가봐야 되겠다, 이쪽이 아, 너무 예쁘다 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내려갑니다 아, 표정만! 엄마 뭐래? 대박이래 대박이래 자, 들어갑니다 예 갑자기 진행을 하셔 진행시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출발해 오우 둘 자, 마주도 한번 보셨다가 그렇죠 오케이 날씬해야 핏이 나오는구나 좋아요 신라님 주머니에 손도 한번 넣으셨다가 자 장인어른 앞에서 주머니에 손 넣어도 되나요? 네 아... 너무 버릇이 없어 볼까요? 신부님 신부님 내 손이 신라님 목을 가볍게 감싸주시잖아요 솜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잖아 쑥스러워서 여기 있어요 주머니에 손도 못 넣는 애가 주머니에 손도 못 넣는 애가 여기 있어달라고 그러잖아, 연출이 네네네 어머 오신다 오신다 전화포만 적어놨어 전화포만 적어놨어 오셨다 네 이제 진짜 깜짝 놀라시겠다 안 올 거야? 이게 드레스 안 올 수 있어? 오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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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 완전 굿이다 굿 타이밍 굿 타이밍 이쪽으로 오세요 좋아 이쪽으로 가까이서 보세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? 어떻게 오셨어요? 우리 몰랐어요 아구 보기 좋다 잠깐만 생겨 발 오른쪽 팔 됐다 자 자 눈 마셔보시고 어떻게 오셨어요? 아니 인터뷰 있다고 인터뷰 있다고 해서 인터뷰 하자고 해서 왔는데 진짜? 뭐야 누가 누가 인터뷰를 누가? 다 불러 모으네 집합시키네 전부 다 몰라 전부 다 모를 때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되거든 아버님 방금 표정 보셨어요? 해맑은 표정? 이제 다 됐다 다들 낚였다 나한테 이제 성공이다 어디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인터뷰 인터뷰 무슨 인터뷰 무슨 인터뷰 무슨 인터뷰 아니 오셨습니다 나한테 얘기 여기 와 용시 선배님께서 네 준비를 위해 준비해 주신 옷이거든요 한번 입고 나가시면 용시 선배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제 이제 눈치 세셨다 이제 얘기해 주셔가지고 감동 받으세요 아이고 갈아입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와야 되니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? 밑에 안 나오니까 어차피 네 어떡해 어머 어머니 너무 예쁘시다 어머 두 분 다 되게 잘 어울리셨어요 잘 어울리셔 어머 너무 잘 고르셨다 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은혜 여기 들어가야 돼 수민아 어? 우와 뭐해요? 흐흐헤 우와 뭐야 응 수민아 어? 몰래카메라야 어? 우와 뭐예요? 뭐야? 수민아 어? 몰래카메라야 진짜? 대박 멋있지? 그래서 가족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 우와 진짜? 대박이야? 대박이야 엄마도 처음으로 몰래카메라 이제 당한 거야 어머님도 모르셨었는데 아니 나는 화장도 안 했는데 나오면 안 되지 지금까지 찍었어 다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왜 이게 지금 어떡해 어머님이 너무 준비를 못하겠어 그래 어머 찾아자 예민하다고 나도 해줘 아니 이게 뭐야 정작 아내분은 안 챙기시고 어머 어떡해 네 어떡하지 아 나 머리랑 엉망인데 이거 엄마 머리를 좀 만지고 와 아빠야 시간 좀 줘 저희 저희 해 엄마 머리랑 메이크업 좀 네 갔다 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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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머님이 당연히 이쁘게 하고 오실 줄 알았나 보다 네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얘기해 주지 하면 다 탈러 가나 엄마는 엄마가 만약에 이 비밀을 알면 너하고 1서부터 모든 걸 다 얘기하는 사이인데 새 들어가 그러면 이게 빵꾸야 전혀 몰랐죠? 네 전혀 몰랐죠 다 몰랐던 거예요? 일단 상황은 성공한 거야 어머님 나오십니다 네 아 뭐야 이렇게만 해도 이뻐서 헤어 메이크업을 헤어 메이크업을 그 정도만 해도 의상은 너무 멋지게 입고 오셔서 네 어 됐어 이제 엄마 꽃 들어 네가 들어 난 지금 화려해서 응? 화려해서 엄마가 좀 할 수 있나 엄마가 지금 너무 이뻐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럼 시작해 드릴까요? 네네네 좋습니다 자 케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자 케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케이크요? 네 케이크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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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하나 어머 감동적이야 아파 큰일 났다 울면 안 되는데 저 문장이 너무 진짜 감동이다 나도 눈물 난다 나도 눈물 난다 나도 눈물 난다 우리는 하나라는 게 어머어머 얼마나 기쁘시겠어 다 우와 감동이다 눈물 나겠다 원혁 씨 진짜 이야 저 말은 저 한 문장으로 다 끝나네 극감동이다 극감동이다 저도 근데 진짜 아빠가 하니까 너무 감동적이다 아 오늘 이 저 이벤트를 급히 준비하느라고 나중에 끝나고 이거 아빠가 멘트 쓴 거야? 응 감동적이야 괜찮았어? 혁아 항상 수민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고 여섯 명이 하는 거다 항상 얘기했더니 오늘 그걸 그 응 그 그림을 만들어주셨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양과 같이 웨딩 촬영하는 집은 없을 것 같아 처음인 것 같죠 처음일 것 같아 처음일 것 같아 나 근데 너무 행복해 응 많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빨리 혁이는 누가 오기로 했니 밖에? 왜 안와 아유 빨리 좀 왜 안와 왜 안와 고 준비한 거 하나씩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 있어? 고 준비한 거 하나씩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 있어? 또 뭐가 있나 봐 아빠 준비 되게 많이 했다 준비남이야 준비남 와 준비왕 요건 요건 제껍니다 감동적이야 아빠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?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진짜 잘하셨다 와 이거 진짜 불허 이거 평생이다 이거 시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거 이렇게 찍자 시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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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장모님? 장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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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각자 목 밑에다 이렇게 대면 가족 사진이다 앞에 보시고 하나 둘 오케이 한 번 더 찍을게요 자 활짝 한 번 웃어볼게요 활짝 박장대소 아유 힘들어라 아유 힘들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